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한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메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울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그런 길을 선택했는데요. 그런데 왜 골리아시 자신을 모욕하고 하나님과 군대를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는 잠잠하고 있었을까. 그때 다윗처럼 달려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한례받은 자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한례의 표를 주신 하나님을 왜 가볍게 여겼을까. 왜 백성들의 요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더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을 경매를 했죠. 이방인의 손에 죽기보다 내 스스로 죽겠다.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런데 왜 자신은 이방인과 구별되지 못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그렇게 묻는 이방인의 행위를 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은 사울에게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가 던질 수 있는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중성 혹은 자신을 잘 모르는 무지함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는 평소에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사울처럼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현실에 부딪힐 때는 꼭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어떤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이중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스스로 자기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 식으로 그냥 되면 되는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오늘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 굉장히 비장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적용하려고 할 때는 매일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내 생의 마지막 선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느냐 못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어떤 결정은 자녀가 자라갈 것이기 때문에 내 생의 이런 선택은 마지막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선택해야 될 때 어쩌면 이것은 내 생의 마지막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는 날은 계속 지속될 수 있지만 이런 기회는 선택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생각을 늘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그 선택을 하는 것이죠. 내 생의 마지막 선택인 것처럼 그렇게 선택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부모님을 섬기고 그분에게 공경할 것을 하고 이것이 내일도 있겠죠. 모레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시간은 이 선택은 생의 마지막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항상 오늘 이 선택이 마지막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목숨을 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매일 큐티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이지만 주님이 강조하신 대목은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사울이 자기가 마지막에 왔을 때 자기의 자긍심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럼 평소에 그렇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평소에 한례받은 자의 자긍심을 가지고 수치와 모욕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모욕하는 그런 수치와 모욕 앞에서 목숨 걸고 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결정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 목숨 걸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를 떠올려 봤습니다. 어제 내가 목숨 걸고 선택한 것이 뭔가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회개도 목숨 걸고 오늘이 마지막 회개인 것처럼 해야죠. 회개의 기회는 내일도 모레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 회개,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은 내 생애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생명이 계속 연장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강박이 아니라 선택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내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로서의 그 중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또 모든 어떤 관계와 문제와 내가 해야 되는 선택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 생애의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선택을 한다면 내 목숨을 걸고 나는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이 사울의 마지막을 복상하시면서 자기 모순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사울의 마지막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의 말씀 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